이 과태료는 무작정 200과태료입니다. 200과태료. 그래서 이 과태료는 공부할 필요 없는 이유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앞에 벌금만 정리해놓으면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뭐다? 과태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라서 그중에서 많이 본 게 기술자 미배치. 이게 감리 미배치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.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. 나머지 것들 3일 이내 하자 보수하지 않거나 했다. 또 과태료고요. 전부 과태료. 너무 많아요. 과태료는. 과태료 14번까지 나오니까. 이거 과태료다. 이런 얘기죠. 자 이어서 이제 보시는 게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해서 별표 5번과 같다.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입니다. 과태료 부과기준표 별표 5번을 또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일반 기준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법에서 공부하셨던 일반 기준과 동일해요. 우리 기본법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뭐 할 수 있다. 부과과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근 1년간 이거 중요하고요. 과태료라고 하는 게 보면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3차 과태료 나오거든요. 그게 이제 2차가 되는 게 1차 걸리고 나서 최근 몇 년간? 1년 내에입니다. 1년 지나가면 리셋돼가지고 다시 1차로 넘어가는 거고요. 요거에 적용한다. 이런 얘기를 하고. 이때 이제 기간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날과 그 처분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얘기는 이제 1차 걸렸을 때 다음 또 걸리면 다음 차수로 한다. 모른 얘기입니다.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제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, 줄여줄 수가 있다. 그게 이제 위반 행위자가 질서위반 행위법.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거 중요해요. 3년 이상 이거 중요해요.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향사 신청되는 경우 이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재산의 현장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번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,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5번은 같은 위반 행위로 이제 상당한 경우 있고 시장학은 해소한 경우가 있고요. 하여튼 이런 경우들은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가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개별 기준표가 나오는데 1차 위반 시, 2차 위반 시, 3차 위반 이상 시 해가지고 각 조항들마다 이제 걸렸을 때 1차, 2차, 3차 금액들이 따로 있고요. 이것도 지금 개정된 것들을 보면 조금 여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. 60, 100, 200이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200 카테로 돼 있고 이게 이제 4, 1에서 30에 또 60, 100, 200 200 카테로 쭉 돼 있죠.